하오 AK416 안녕하세요. AER6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하오 AK416입니다. 1,000만원 작년에 우리가 리뷰했던 제품이랑 같은 제품이잖아요? 마루이 MWS용 하오 AK416인데, 구독자분께서 다양한 외장 파트를 장착해서 보내주셨더라구요. 이게 다 얼마야? 1,000만원? 일단 내부 세팅은 뭐가 되어있는거에요? 내부는 건스모디파이 트리거 박스, 로딩노즐 세트, RST에서 나온 스테인리스 버퍼. 내부는 그렇다고 치고 외부가 대박이지. 그럼 이게 다 오리지널 제품들이에요? 먼저 맥풀 제품은 피스톨그립, 수직손잡이, UBR스톡, 트리거가드, 탄창멈치, 이렇게 전부 오리지널 제품이고, 쇼파이어 M640V라이트와 모드라이트 스위치, 볼텍스 레이저 HD 젠3 스코프와 유니티 스코프 마운트, 45도 마운트는 모두 오리지널이야. 레플리카 제품은 고스트 RMR과 FMA, PEQ, 고급형 두가지뿐이래. 야, 나 볼텍스 오리는 처음봐. 다시 봐도 하우킷 외관색감은 진짜 좋은것 같아요.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하드 아노다이징은 색상제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연질 아노다이징은 색상제현에 조금 자유로운 편이야. 그래서 하우킷이 스크래치에는 약하지만 색감제현은 상당히 잘된것 같아요. 맞아요, 저번에 송곳으로 긁으니까 내부가 그냥 긁히긴 했잖아요. 외부 튜닝에 비해서 내부 튜닝은 그렇게 대단하진 않네요. 그것보다 외부가 너무 대단하니깐 내부가 별거 없어보이잖아. 트리거 박스는 건스모디파이 제품으로 세팅을 했는데, 마리오이 MWS용으로 나온 제품 중에서는 세팅 느낌이 괜찮아서 그런지 많이들 세팅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블루백 반동 증가를 위해서 아레스테에서 나온 스테인레스 버퍼를 사용했어. 확실히 킥이나 반동이 꽤 괜찮은것 같더라구요. 근데 왜 버퍼는 스테인레스로 했을거에요? 스틸버퍼가 중량이 미세하게 높을수는 있지만, 보관을 하다보면 녹이 쓰는것 때문에 스테인레스 재질로 제작을 하지 않았을까. 이초의 내부 세팅은 우리가 찍었던 이전 영상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이번에는 성능이랑 오리지널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좋을것 같아요. 보소인기 보소인기 보관의 전체로 제작을 어떻게 사용해 보는것이 ? 보소인기 보소인기 불상 보소인기 시야가 진짜 선명한거 같아요. 당연하지. 이게 4,600불정도 하는데. 진짜 비싸네. 이게 실총에 사용한다고 오리지널 제품이 아니라 정말 그 기능을 극한까지 사용해야할 상황을 대비한 제품이기 때문이지. 이게 가변 배율로 1배율에서 10배율까지 지원하니까 진짜 좋더라구요. 배율도 배율인데 1배율에서 렌즈 왜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게 가장 중요한거겠지. 근데 이 PAQ는 품질이 꽤 괜찮네요. 이게 FMA에서 나온 고급형인데 디럭스 버전이라고 나오는 제품들이 단순히 사진만으로 만든건 아닌것 같고, 모종의 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 샘플이나 자료를 받아서 제작하는것 같긴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제품의 재질이나 형태 등이 오리지널과 꽤 유사한것 같아요. FMA에서 은근 괜찮은 제품들이 좀 있는것 같더라구요. FMA에서 나온 더미야시경 관련 제품만 하더라도 사실 오리지널이라고 해도 믿을정도로 꽤 잘 만든 제품이야. 그리고 더미야시경 일부 제품은 해외 유명샵에서 제품 이미지사진으로 활용까지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품은 세팅은 잘된것 같은데 진짜 무겁더라구요. 저도 처음 들어봤을때 깜짝놀랬어요. 너무 무거워서. 이걸 들고 게임 뛰기는 어려울것 같더라구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거 가지고 게임을 뛰어. 이 제품 보내주신분도 컬렉션용으로만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오늘 살펴본 하워 416 모딩 제품은 세팅된 부품들이 오리지널에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리뷰할때 조심스럽게 한적이 없었는데요. 워낙 고가의 제품이고 쉽게 구할수 없는 제품을 소개드린것도 좋은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소유하신 분은 이런 세팅으로 수집만 하시는 분이라서 이런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총보다 비싼 고가의 옵션들로 세팅된 제품을 다루느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뤘는데요. 흔하게 접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소개해드린것 같아서 좋았던것 같습니다. 적법한 테두리안에서 안전한 취미생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에어식스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선호였습니다. 내 총 다 합쳐도 이거 한자루값이 안나올것 같은데? 네 총 대 총 다 합쳐도 안나와.